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로공원에 와봤어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우와,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이쪽에도 있어요. 짜잔. 우와, 이렇게 넓은지 모르고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가 출구예요. 서운이는 출구가 어딘지도 확인도 안 하고 출발해가지고 지금 좀 헤매고 있거든요. 조금 한잔 늦었지만 저도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미로 탈출 출발! 여기로 걸을게요. 생각보다 엄청 넓고 되게 높아요. 되게 사진으로는 낮은 걸로 보고 왔는데 벌써 갈린 길이야. 우와, 벌써 갈린 길이에요. 어디로 가고, 이쪽? 이쪽! 자,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갈린 길이에요. 갈린 길이 많아. 자, 이쪽. 1번? 2번! 저는 2번! 오, 뭐야? 오! 막 따른 길이에요! 오! 길이 없어, 길이. 다시 돌아서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아까 그 길 1번 길로 가볼게요. 오, 하나도 안 보여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출구가 어딘지 보고 와도 똑같네요. 뒤로 가보지? 음...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바깥쪽 길이 있고, 안쪽 길이 있는데 저는 안쪽 길로. 어? 뭐야, 여기 아까 그 길 같은데? 뭐지? 오, 여긴 막 따른 길이야. 길이 없어요. 여기 없고, 여기 자꾸. 아, 맨날. 아, 맨날. 선택을. 오늘 중에 탈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여차하면 여기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곳이. 도로로 나가겠어. 서은이는 출구로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새로운 길이. 아닌데요? 어, 저... 어? 뭐야, 벌써 출구인가 봐요. 아닌가? 아, 저쪽인가 보다. 잘못 왔네. 잘못 왔네. 네, 출구 저쪽일까 봐요. 이쪽이 아무래도 저기 보이는, 지붕같이 보이는 곳이 출구 같거든요. 자, 저 빨리 갈게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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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여기. 어? 아까 같은 길이네? 자, 이쪽으로. 어? 여기 길이 있어. 어? 어디로 가도 되겠죠? 아닌가요? 어, 길이 없어 또... 어, 뭐지? 자, 출구랑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가봐야 되나? 사은이 어 여긴 새로운 길이긴 한데 멀어지고 있는 느낌 멀어지고 있는 느낌 아까 출구 위에서 뭐 다리가 보이죠? 어 이쪽으로 가면 될까? 사은아 엄마 일로와 내가 기다려 그쪽으로 가면은 갈 수 있어? 아 근데 여기 사실 길이 왔는데 내가 그쪽으로 여긴 없는 길이 몰려가지고 다시 한 번 아 길 없는 길을 해볼게 엄마 여기 쪽으로 이따가 어 오케이 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일로와 어 나 다 왔어 또 가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번 2번 2번 하하 왜 괴롭겠지? 하하 어 우선이가 찍으니까 너무 편해요 하하 뭐랄까 5번 우리가 헬멧던 헬멧던 길 같은데 어 저 여기 가봤어요 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어 저기 아빠 보여요 어 거의 다 온 것 같애 초 저 여기 이쪽에서 길을 알아요 거기 알려주지 말라고요 1번 2번 2번 당연히 2번이겠지 밀어 찾은 성공 안녕 엄청 재밌어요 2번 곧 良atoon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가 들어 Wald 부담 고맙습니다 February